퀴즈 파면 끄고 소리 끄면 제가 탈 수 있어요 기타카미를 야 근데 아시아도 잠수함 진짜 많.. 아.. 구축함 진짜 많네 야 근데 유키 카드 잡으려면 스플릿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? 유키 카드 8키로까지 강제 접근해야 되잖아 쟤는 제발 그 길만은 안 갔으면 했는데 가버리네 가버리네 자 야 에이 아 아 아니네. 쟤네도 두 개네. 요즘 근데 아사시오 메리트가 있나? 이런 매치는 걸리면 메리트는 있겠는데 평소엔 아시아도 이제는 구축함이 많아가지고 다이센? 아 바이에른 나 왜 바이에른을 다이센으로 읽었지?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봐 억하기로 돌아왔구나 버틸만 해도 일단 위치가 들킨게 큰 문제죠 특히 유키카즈같은 어뢰정한텐 아우 앞에 있구나 이번이 수업에 있는 곳에서 공격을 넣어주고 1명을 다하기를 exceeding 사격으로 연막을 요청해주세요. 연막 찾으세요. 오. 두 명이나 켤 필요 없는데. 내가 대공을 해줄게. 스팟만 해줘. 스팟 태종. 이들도 다 빼면 어떡해. 얘는 지 쓰려고 한 것 같은데. 연막을. 이거 채셔고. 맞지? 채셔고. 수빈. 공격을. 수빈. 수빈. 완전 섬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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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세월에 맞추나 슈퍼도 쏘는구나 근데 시야까지 갈아줘 에박스 뭐 고장 냈고 지금 아시아야 놀랍게도 9티어? 9티어도 나쁘진 한데 그래도 진국은 10티어죠 마르세요 이거 좋다가 나가? 쟤 시타났다 잠시 곰 쟤 시타났다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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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어 체셔는 맥성 틀면 나만 분리하는데 세디야 굳이? 체땜에 슈키까지도 걸렸는데 위치 던컨 정도면 포크보단 나아 그나마 권현리 좀 낮아가지고 포크 걔는 불이 안 붙어 벌써나 수복품 다 썼네 맞아야지 레이더 없는 미경순은 뭘 할 수 있죠? 팝콘이나 뜯어야 되나 감독관 찍을걸 갑옷 안되지 안되지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 파는 벽람 중에서는 체셔랑 얘가 그나마 낫지 않아? 몬트필리아? 얜 두개 말고는 진짜 별로 같은데 아씨 스팟 때 만드는데 내가 지는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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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저쪽으로 빠졌고 아니 볼티모 풀피? 미쳤냐? 어떻게 잡아줘 아 돌아버리겠네 체력을 대체 어디서 보존한거지? 체력을 대체 어디서 보존한거지? 개꿀 딜 딸 음 정찰기였으면 봤을텐데 아 디저트 자 다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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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게로를 잡을라나? 유키카즈가 나빨는데? 캡도 유키카즈고 유키카즈가 나빨는데? 아 콜로라도 왜 또 도망가? 바이 타이쿠가 나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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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셔도 잘했는데 우리 구축이 잘해줬다 연막도 펴주고 감사합니다.